인류가 만들어온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그 단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무어의 법칙이 깨지지 않고 그동안 아주 잘 지켜져 왔다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은 한계에 다다랐다 앞으로 인류가 만들어갈 반도체 기술 진보의 속도는 계속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는 반대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넘어 더 멋진 내일로 가는 방법 P라는 알파벳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애플의 SOC는 세계 최고의 공정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되는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A16 바이오닉 역시 예년처럼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공정이 될 TSMC 3나노 공정 N3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완성이 예년보다 3, 4개월 지연된 것인데요 결국 3분기에는 출하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이폰의 생산 사이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서 TSMC의 3나노는 애플의 선택지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애플의 자리는 인텔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TSMC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공정을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노드 N4P 지난주에 TSMC에서 N4P 공정을 공식 발표하며 N4P 공정의 상세 스펙을 설명합니다 우선 여기 6%라는 단어가 보이죠 N5 공정에 비해 6%의 집적도 향상이 있다는 것 N3 공정의 경우 로직 70%, SRAM 기준 20%의 면적 향상이 있는 것을 상기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N4P 공정에서 만들어질 차세대 애플 SOC의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도체 상방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애플에게 있어 이 TSMC의 N3 공정의 양산 연기는 도미노식 타격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인데요 무화의 법칙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만 너무 몰두하면 잘 보이지 않는 남아있는 또 다른 알파벳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TSMC의 공식 자료로 돌아가 볼까요? 무화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알파벳인 A에 이어 반도체 시장의 또 다른 알파벳인 P 역시 함께 찾을 수 있죠 이전 공정인 N5 공정에 비해 11%의 퍼포먼스 부스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P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효율의 상승 이번 N4P 공정은 무려 22%의 전력 효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화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집적도의 관점에서 보면 TSMC의 N4P 공정은 겨우 6% 수준의 향상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N4P 공정의 나머지 두 개의 알파벳은 N3 공정의 기대 성능에 거의 근접합니다 5nm 기반임에도 N4P는 22%의 전력 효율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N4P는 애플의 상방 통합을 이어가기 위한 충분한 공정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죠 물론 여전히 애플 입장에서는 가능했다면 N3로 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겠지만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만큼의 엄청난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집적도라는 단어에 가려져 부각받지 못했던 두 개의 알파벳이 있다는 것 이 나머지 알파벳에서 충분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그들의 차기 SOC들 아이폰 14에 들어갈 A16 바이오닉을 N3 대신 N5 기반의 N4P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N4P는 기본적으로 N5 공정 기반이기 때문에 애플은 기존의 설계 자산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설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고 부족한 공정의 집적도 역시 다이 크기로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이 크기가 커지면 웨이퍼 주문량이 늘어나겠지만 TSMC는 웨이퍼당 단가를 조정해 주면서 N3 부재에 따른 공백을 함께 메웠겠죠 집적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모호의 법칙은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 쫓아야 할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이면 분명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나머지 두 개의 단어들을 함께 살펴봐야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알파벳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패키징 기술은 그 자체로 반도체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핵심 단어로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중요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패키징 기술, 반도체 시장의 세 번째 P가 앞서의 PPA 세 알파벳과 함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어나갈 핵심 중에 핵심 단어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무호의 법칙으로 돌아오면 과거에도 수차례 집적의 한계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혹자는 40나노가 미세화의 한계라고 했고 이후 40나노를 돌파하자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해 20나노미터가 공정미세화의 한계라고 했죠 나름 각 시기의 한계론에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한계론을 펼치던 이들은 그저 뜨내기들이 아니라 현업에서 일평생을 반도체 개발에 종사해오던 전문가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2022년이 된 지금 이제 무려 3나노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메탈 게이트, 핀팻, UV 그리고 조만간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의 구조 변화를 통해 앞으로도 반도체 기술 발전은 계속해 이어지겠죠 물론 한계를 규정 짓는 일부 전문가들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무호의 법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그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세 번째 P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들은 아마도 이 세 번째 알파벳이 만들어갈 기술 진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죠 이제 또 하나의 유력 파운드리 기업이 된 인텔을 합쳐 이 세 기업들이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 패키징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미 우리는 이 Z축으로의 진보가 마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이 반도체 집적도 향상을 다시 이어가게 해주는 모습을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 있게 경험했고 HBM 역시 앞으로 패키징 기술이 이끌어갈 반도체 시장의 진보 이 Z축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확신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새로운 P라는 단어가 만들어갈 미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이 새로운 알파벳 P가 만들어갈 진화는 동종 반도체의 스태킹을 넘어 이종 반도체들의 스태킹을 통해 본격적인 꽃을 피우게 되겠는데 CPU, GPU, IOD들이 엄청난 대역폭으로 연결돼 극한의 집적도를 구현하는 Z축으로의 진화 이 Z축으로의 진화가 만들어낸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예중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톱만한 CIS 모듈에 120, 240프레임이 넘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구현되는 시대 이 엄청난 진보의 과정들을 핵심 단어들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센서의 로직과 디뎀이 결합돼 완성되는 이 현세대의 3스택의 센서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또 하나의 알파벳 P입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패키징 기술이 TSV와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TSV는 이미 HBM을 설명하며 자세히 이야기 나눈 바 있죠 아주 얇은 수천, 수만 개의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 초고대역폭으로 수직 적층을 구현하는 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역시 고대역폭으로 상하단부의 다이를 연결해낸다는 기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다르죠 미리 접점을 형성해놓은 후에 두 개의 다이를 접합하는 방식 픽셀과 디램 그리고 로직이 결합된 3레이어 스태킹 구조의 모바일 센서 패키징 기술이 만들어가는 Z축으로의 진화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능 한계를 넘어서는 집적도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각각 CPU, GPU, NPU, 디램 등으로 치환하게 되면 P가 만들어 나갈 반도체 시장의 미래의 모습들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죠 무화의 법칙이 담지 못했던 두 개의 P 그리고 또 하나의 P, 패키징 기술이 더해져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화의 법칙을 넘어 인류는 오늘도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Z축으로의 진화 그 현 상황 정도만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Z축으로의 진화는 막 시작 단계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과거 일부 반도체들이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이 Z축으로의 진보가 점점 본격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세 번째 알파벳 P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 나눈 HBM과 3D 스택 센서를 넘어 이제 GPU, CPU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인텔의 3D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를 통해 타이거 레이크 SOC가 탄생했고 이어지는 레이크필드와 최신 엘더레이크에서도 이 포베로스와 코어 EMIB로 이어지는 인텔의 3D 패키징 기술이 조금씩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AMD의 경우는 이제 패밀리스 기업이 된 지 꽤 오래된 기업이라 하이엔드 패키징 기술력이 인텔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우군이 있죠 바로 TSMC TSMC의 3D 패키징 기술이 AMD 진영의 Z축으로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인텔 진영의 포베로스와 코어 EMIB가 있다면 TSMC에는 3D 패브릭이 있죠 3D 패브릭으로 탄생한 기술이 리사수가 가장 최근 연설에서 강조한 AMD의 새로운 무기 V캐시인데요 Z축으로 쌓아올려진 3배의 L3 캐시를 통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변인을 통제해도 단지 그것만으로도 대략 한 세대 정도의 성능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다이크기의 증가 한정된 대역폭에 의해 캐시를 늘리면 지연 시간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캐시 용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초고대역폭의 수직 적층 기술을 통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추가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모습 반도체 시장의 세 번째 피가 만들어갈 변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 패권 다툼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화의 법칙이 이미 깨졌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은 이번에도 틀렸다는 것 PPA 그리고 또 다른 P 무화의 법칙이 깨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는 무화의 법칙을 넘어 이미 내일을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